어떻게 기억하냐면 조선어 연구회는 연구회 이들은 연구 동아리에요 약간 가벼운 느낌이에요 근데 조선어 학회는 정말 학회에요 좀 무거운 느낌이고 좀 싫은 느낌이 나요 우리가 동아리 하자고 하면 그래도 좀 궁금한데 학회 하자고 하면 얘기하기 싫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는 연구 동아리니까 동아리의 날, 가게의 날, 동아리 잡지, 한글 그럼 학회는 정말 학회 같아서 너무 하기 싫은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인데 완성은 못하고요 완성은 해방 이후에 한글 학회 갈 거예요 기억할 때는 연구, 동아리, 학회는 정말 학회 싫은 것들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그리고 조선어 학회 사건은 언제? 42 연구회는 연구 동아리, 학회는 정말 학회 연구회는 연구 동아리, 동아리 느낌, 동아리의 날, 가게의 날, 동아리 잡지, 한글 그리고 학회는 정말 학회 그래서 맞춤법, 표준어,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하지만 완성을 못했다 조선어 연구회는 연구 동아리, 동아리 느낌, 동아리의 날, 가게의 날, 동아리 잡지, 한글 그리고 한글 그대로 이어서 발간하는 조선어 학회가 있는데 학회는 말 그대로 정말 학회, 너무 싫다 보이죠? 맞춤법, 표준어,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notably 학회는 한글 인사학생 분ひ고 Schönberg 20 62 o 100 80 50 80